How to do the future 김상수 김대우 한 명이 부를까? 저 대우 형은 저희 점 보이거든요 주님은! 한 명 투수죠? 네 수수 2명이죠? 하.. 한 명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사실 수수 2명만 원하시는 거 왜요? 왜 아아..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못 맞힙니다 배우 형 빼고 진짜요? 제가 봤을 때는 배우 형은 알겠거든요 상수 형 얼굴을 놓치고 있어요 왜요? 맞지 쉽지 않아요 나 김대우 선배님이요 네 맞고요 지나가셔야 돼요 백정희 선배님이요 정답 한 명 잠깐만요 김희선수 왔으니까 잠깐만 나 불러도 돼? 먼저 김희선수 먼저 불러주세요 김상수 형 아 김대우 형 김상수 형이 아니고 김대우 형이랑 네 누구였어?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? 오늘 너무 모르겠다 잘생겼네 우규민 선배님 다시 한번 더 우규민 선배님 다시 한번 더 우규민 선배님 다시 한번 더 그리고 김대우 선배님 백정희 선배님 정답 와 진짜로? 잘생겼네 잘생긴 사람 대박 그럼 똑같다 세 명이 섞여 있어요 대우 형 네 정답 정현이 형 정답 정답 네? 매직아이 하는 거예요 네? 매직아이 하는 거예요 매직아이 하는 거예요 매직아이 매직아이 홍진이 형 아닌데 아니 저 전혀 없는데 백정현 김상수 백정현 백정현 상수도 있어요? 아니 일단 한 명은 최지강 오케이 한 명 왔으셨어요 아.. 누구지? 필... 아닌데 아... 네 하나 하나 지금 여기 엔트리에 있어요? 네 있어요 맛있어요? 네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김민수인데요?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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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 한 명도 모르겠는데요? 한 명도 모르겠어요? 엔트리에 있어요 엔트리에 있어요 엔트리는 있겠죠? 엔트리에 있어요 예? 하하하 그리고요 와봐요 저기 잔이사 또 수 네 뭐라고요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이 나이스 뷰티 아 재미있네 최지광 김대우 하면 누구에요? 저요?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있네 대우 형 정현이 형, 대우 형 한 명 희드나 누구야? 한 명 투수에요? 네 셋 다 투수? 네 아 규민이 형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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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희아 왜? 안녕하세요 저 닮았어요 네 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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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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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씩 얘기하자 하나씩 얘기하대 좋아요 나부터 할게 김상수 아 내가 할려는데 대우 김대우 정답 오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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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맞춰도 돼요? 한대 말이죠 제이 이재이 오케이 오케이 김대우 정답 한 명 남았어요? 저 했어요 했어요 내가 했어요 다 콧구멍이 왜 4개야? 합성이니까요 합성이면 다 합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대로? 얼굴이 한 번 좀 같이 다하니까요 양은 많은 거 아니죠? 네 네 맞췄나 봐요 다 일부일이 있긴다 민수 민수 다 불러 그냥 구좌욱 오재일 아 원석이형 규민이형 어딨어? 야 그래서 잘생긴거네 김오재 한 명 남았잖아 한 명 남아있어요 딱 상수는 있지 않아? 나도 상수를 봤었어 백정현 오? 오 잘생겼다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나는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대우형 지찬이? 아니요 정현이형 맞죠? 원테인 아니에요 현준이요 아니요 이승현? 아니요 규민 선배님 간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춘다 이거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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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수 아니요? 수고하십니다 누구에요? 알려주면 안돼요? 오늘 누가 나왔지? 백정현? 심창민?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주인공 아 아 백원 한 명씩 차례자예요 아니면 누군이상 상의하시면 상의하자 김상수 땡 배우형 정답 네 지광이 아니야 아니야 지광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흠 정현이 형 정답 한 명 남았어요 규민이 형 정답 오케이 통과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승현 이승현 네? 이재희 김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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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승현 누구야 또? 이승현 백정현 이승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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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줘도 다 못 맞힐 것 같은데 이승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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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성성 화이팅 수고하세요 아 다 있네 여기 얼굴에 점이 더 지우지 나랑 백정현이랑 예 맞죠 백정현 있죠 네 아 이거 살짝 지강이 지강이 아니네 지강이 아니네 뭔가 비슷한 사람들 다 넣어놨네 쌍꺼풀 넣었네 쌍꺼풀 있는데 있는거야? 혜민이? 아니요 이승현? 네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여기 한국도 안 맞추시는데 전 모르겠어요 승환이 형 아니요 임현준 아니요 결정적인 리드 어제 나왔습니다 김현이 형 정답 아 이거 못 맞춰 야 이거 뭔데 이거 세 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둘 김 김상수 백정현 김대우 두 명 알았어요 김상수 수강이 아니요 최지강 아니요 다투순이 합니다 어 어 김대우 백정현 네 한 명 어 김대우 네 없는데 어제 나왔어요 네? 원태인 아니요 최채은 아니요 아니요 오승환 아니요 오규민 오오 대우 형 성당 정현이 형 성당 정현이 형 Cm-P 김인 형 성당 대우 형 있고 정현이 형 있고 한 명이 말리네 이거 한 명 누구지? 와 이거 한 명 도저히 모르겠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세 명가 투수예요 투수예요? 네 대상소사 아니에요 승현이 형인가? 네 누구지? 규민이 형? 정답 오 오 오 오 자 최지광 다 입어요? 만 빼고 다 입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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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해요? 3 jugadores 뭐 하는지? 구원의 공간이 구원의 공간이 혹시 어떤가요? 혹시 어떤가요? 둘이 공간이 있어요 둘이 공간이 있어요 둘이 공간이 있어요 다시 말이죠 네 아 한 명이 있어요 네 네 17 17 대우 형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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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 역시 이들이 네 정혜연이 형 예 예 통화 드렸 고맙습니다 자료 결정 김상수 이승현 합성 나 올 때 혜민이라고 봤어 혜민이? 박키민 선수? 아니고요 김상수 아니고요 이승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야? 몇 명이에요? 3명 3명? 멀리서 보는 게 잘 보여 멀리서 보는 게 맞는데? 어? 김대우 정답 백정현 정답 그렇지 그렇다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그 다음에 누구지? 김지창 아니요 다 투수 있는 거 지금 투수 두 명이잖아 네 다투수 해보려? 네 미리 얘기하셔야죠 하하하하 왜 얘기하자 하하하하 이승현은 안해요? 아니요 아니요 2명이니까 아 아니요 누구지? 잠깐만 잠시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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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빈 우기빈 전남 그렇지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7명이라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이거 못 맞춰, 못 맞춰요. 아니요, 저 사람은 내 이름을 맞춰요. 김상수 하나 들어가게 해. 땡! 나만 들어왔어요? 네, 아니요, 한 명. 근데 많은 선수들이 반응. 김상수 2시 1개 했어요.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? 아니에요. 오 이번에는 또 세 명을 합해놔서 또 나네... 와 이거 모르겠다. 나 날아보세요. 대급이요. 이승현. 아니요. 강민호. 아니요. 다 틀려요. 이틀. 23명. 23명이에요? 네. 와 눈이 잘생겼는데. 원태인. 아니요. 다 나오겠다. 채지관. 아니요. 다 나오겠다 진짜. 이 정도면 바보 아니야? 심창민? 아니요. 임현준. 아니요. 아니요. 윤으로 틀리게 있어? 오승환. 아니요. 최다 5만원. 다 나오는지 이제. 아 더워. 이거 임현준. 아니요. 편집 알아서 잘해주세요. 너무 롱타임이니까. 혼자 1분이야 이러면. 나보다 형이라고. 누가 늦었지? 우규민. 100장이야. 우와. 진짜 모르겠다 근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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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돈 주고 살죠. 여름에. 여름에는 좀 튀게 입어야 된다는 그런게 좀 있어요. 좀 까마면은 아무래도 밝은색이 좀 이쁘니까. 일단은 뭐. 바보네. 일단은 뭐. 자. 수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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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야. 그럼. 야야. 오늘도 뭐야. 어. 아. 저기도 눈부시고 여기도 눈부셔서. 오늘도 누군데. 야. 아. 니. 들어가있고. 아. 내려오고 갔죠. 내려오고 들어가있죠. 합성 내 세상으로 맞춰라. 아. 여기 점 있는거 같아. 대우. 대우. 이재익. 최. 최흥. 최지강. 네. 다 던지면 나오죠. 아. 뭔지 알겠다. 구장우. 없어요. 아. 백정현. 정답. 백정현. 김상수. 김대우. 땡. 우규민. 아 이거. 우리 뭐갔노 노고. 노고 감사합니다. 아. 이것도 하려고 또 갖고 나네. 우규민. 정답. 그래. 우규민. 백정현. 김대우. 좋겠다. 난 얼마 전에 커피차 맞았어. 김대우. 백정현. 우규민이라고 말했잖아. 우규민. 그래. 맞아요. 3명. 오케이. 정답. 아 눈부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떡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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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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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